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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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링컨 MKX 2세대 2.7 AWD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8년식 주행거리는 8만 3천 키로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성능 진단받은 보험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00키로까지 엔진 미션 보증해드리고 있는 모델입니다.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탑쪽 보시면 썬너프 있습니다. 루프랙 있고요.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습니다. 군내 쪽도 살펴보시면 관리 상태 좋고요. 다음으로 범퍼 쪽 전방 센서 있습니다. 컨디션도 쭉 살펴보신 후에 측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에 유지하고 있고요. 앞쪽 4.54로 55%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다음 사이드미러 측면 카메라 입구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 손잡이랑 끝쪽 PPF 시공되어 있고 주유구 쪽에도 PPF 되어 있습니다. 문콕도 보이지 않고요. 다음 이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뒤쪽 6.63으로 80% 이상 남은 거 확인했고요. 후면부 테일링크 네, 깨짐 없습니다.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네, 트렁크 내부 공간 쭉 살펴보시면 넓습니다. 깔끔하게 유지해주셨고요. 바닥에는 매트 깔려 있습니다. 옆쪽 버튼으로 편리하게 폴딩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이 차량 전동 트렁크입니다. 네, 다음 보조석 측면이고요. 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보이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PPF 시공되어 있고요. 다음 사이드미러 컨디션 네, 살펴보시고 도어 쪽에는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링크 쪽에 생활기스 있는 부분 확인 부탁드리고요. 이제 실내 옵션 볼게요. 네, 이제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보시면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있고요.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시동 걸어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83,694km 주행했습니다. 이 차량 운전자 보조 시스템으로 안전한 운행도 가능할 것 같고요. 다음으로 핸들 볼게요. 전동 핸들 들어가 있고 작동 굉장히 잘 됩니다. 차전 이탈 방지 기능 있고요. 패드 시프트, 어두티브 크루즈 컨트롤, 음성의 시그니스 프리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핸들 뒤편에는 전자식 파킹 있습니다. 위쪽 선로프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고요. 네, 작동 잘 되고요. ECM 룸밀러 블랙박스 있고 글로브 박스에 하이패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소중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360 어라운드 뷰 작동 굉장히 잘 되고요. 전방 카메라도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주차 보조 기능 들어가 있고요. 스타트 버튼 있고 듀얼 오토 에어컨입니다. 이제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공간 보시다시피 넓게 마련되어 있고요. 뒷자리도 열선 시트 양쪽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운데 컵홀더 이용도 가능하시고요. 다음으로 시트 컨디션 살펴보시면 아직 손상 보이지 않습니다. 바닥에는 매트 깔려 있고요. 썬루프 개방감 좋게 2열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진 룸 보러 갈게요. 엔진 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합니다. 맨각수 조금만 더 보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편마음은 없습니다. 앞쪽 등속 조인트 카메라에 잘 당기진 않지만요.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어서 반대쪽도 편마음은 없고 등속 조인트 카메라에 잘 당기진 않지만요. 찍힌 갈라짐 없는 거 확인했습니다. 다음 앞쪽 이동해서 인지랑 미션 쭉 살펴볼게요. 네, 쭉 살펴보시고 성능 점검 기록부도 함께 봐주시고요. 앞타이어 편마음은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음은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등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링컨 MKX 2세대 2.7A WD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이 차량 성능 진단받은 보험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